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위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이곳에서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다르네요. 그죠?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것. 즉, 뭐야? 초현실적 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여인의 정체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난군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을 돌보십시오. 아, 이제는 헤어짐.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나요? 드디어 이별의 잔치를 베풀며 헤어지자 양생이 서글프게 말하였다. 어찌 이별이 이다지 빠르고? 아쉬움이죠.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될 것입니다. 뒤에 일어날 사건, 한 번 더 만난다는 거죠. 복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된 것도 반드시 묵은 과거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친척들을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회포를 풀고서나 헤어지자는 얘기 같아요. 그게 중략 부분이에요. 여인은 양생하고 헤어지기 전에 친한 이웃들을 불러서 시를 읊으면서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술이 다하여 헤어지게 되자 여인은 은그릇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때 말하는 은그릇. 은그릇은 여인과 양생의 어떤 징표입니다. 약속의 징표고요. 여인의 부모가 양생을 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한다? 필연성을 부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마우스로 퓨를 그린다면 좀 그렇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승의 세계라고 합시다. 인간의 세계라고 할까요? 인간의 세계라고 한다면 분명히 인간의 세계에 있던 양생이 어땠습니까? 인간의 세계 밖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요. 그럼 인간의 세계 말고 인간의 세계 밖의 세계가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를 우리가 초월의 세계라고 합시다. 이렇게 초월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 초월의 세계로 양생은 넘어온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반면에 여인은 여인은 여기 초월의 세계였죠. 초월의 세계에 있는 인물이 인간의 세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초월의 세계로 넘어온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인의 부모 있잖아요. 이 여인의 부모는 인간의 세계에 있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세계에 있으면서 이 여인의 부모는 초월의 세계 자체를 몰라요. 여인이라든가 양생 같은 경우는 초월의 세계를 한번 들락거렸기 때문에 알지만 부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은 뭐가 나오는 거야?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인의 부모가 양생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은그릇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은그릇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여기에 바로 뭐다? 은그릇이 위치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그릇이 되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이 중간 접점. 이게 이제는 은그릇이 위치하는 지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양생은 다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겠죠. 그래야 부모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음식을? 아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군요. 당신이 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면 보련사로 가시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혼인관계를 허락받기 위해서. 양생이 대답하였다. 그러겠어. 콜. 자 여인의 부탁을 수락하고요. 아직까지는 의심은 몇 번 해봤지만 여인의 정체를 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응그릇을 주며 자신의 부모와 만나달라는 여인 지금까지 우리는 김시습의 만복사 저폭이 위기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